자막제공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느 누구도 아니야! 말을 해! 방금 뭐라고 했지?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2019년 7월 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me 와..뭐야 이거..? 뭐야? 누구 있어요? 누구요? 또치, 또치, 또치 잠시만요 어디야..? 어디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발.. 어디야..? 어디야..? 뭡니까..? 나 아니.. 너희들 봐봐..! 나 아니야..! 어느 누구도 아니야..! 어느 누구도 아니야..! 어느 누구도 아니야..! 어느.. 어어어..! 어억 어억 어어.. 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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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하아.. 거기 계십니까?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 당신 누구세요? 아짐? 아짐이십니까? 뭔 하니 그러고 많습니까?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실랍니까? 내려가 보실랍니까? 내려가 보실랍니까? 잠시만요 깜짝놀놀어 마이콜 어디있어..? 여기 있던 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이거.. 단순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시냐..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을.. 말을 해.. 이런 걸로 겁먹을 내가 아니지.. 숱하게 이런 것은 겪어왔어라.. 해보시오 뭐든지.. 뭐든지 해봐.. 자신 있으면 뭐든지 해봐.. 자신 있으면 뭐든지 해봐.. 자신 있으면 뭐든지 해봐.. 자신이 이곳에 모아버렸다.. 나와 이곳으로.. 나와 이곳으로.. 여기가 당신 집입니까? 여기가 당신 집입니까? 당신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36.. 여자 같아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자 집입니까? 교토소? 교토소가 무슨 말입니까? 뭐야?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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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얘 방금 뭐라고 하냐? 방금 뭐라고 했지?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기운이 있거든요 지금 안 나갔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운은 있어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안에 있던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좀처럼 얘기를 안하네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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